더 심장 뛰고 이럴 때 여행이란 말만 들어도 막 심장이 뛸 때 더 많이 다니고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해 봐라 어머니 때문에 그 어머니의 에너지 때문에 나온 얘기죠 사실 근데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돈을 모르느라고 여행도 못 가고 일만 하고 모으면 또 갈 수가 없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런 말을 실천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떤 지금 지금도 늦지 않다. 뭔가를 도전하자 막 그러면 에이 이제 와서 뭘 그런데 10년 후에 지금을 생각하고 후회할 것 같아요. 왜 그때 도전도 안 해봤을까 지금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는 게 뭐 있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트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요트 자격증은 뭐예요? 요트 라이센스 요리 자격증은 요리라는 거고 지금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요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이 한 5천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참 희소가치가 있는 건데 전 중요한 거는 요트 클럽에는 요트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총각들이 많다고. 그럼요. 총각들이 많다고. 그럼요. 백사람들이 백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되고 그럼 요트라는 거는 백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여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좋다. 그게 혹시 자기 소유의 요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요트 없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를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책을 봤는데 요트 라이센스 공부하는 책이 있다고 하네요. 두께가 와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멋있다. 굉장히 낭만적인데요. 딱 햇살 내리 띄는 데에서 약간 딱 비키니 같은 거 입고 사랑하는 거 누구와 이렇게 딱 샴페인 같은 거 터뜨리면서. 진짜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요. 아주 좋은데요 이거. 근데 또 우리나라는 좀 여건이. 그렇죠. 배를 보려면 또 부산이나 이런 데 가야 돼요. 아니 뭐 그 뭐 나중에 요트를 사기 위해서 요트 라이센스를 따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요트 클럽에 들어가는 게 있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트를 사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는 건 사실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은 사는 거지 굳이 뭐 내가 살 때는 없잖아. 그리고 저는 이제 환경이 그리고 여건이 경제적인 게 맞춰주질 않아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버는데 백만 원을 저한테 투자 못하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또 나는 너무 힘들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못 쓰지만 그 단돈 100만 원을 내 부모나 가족들한테는 또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돈은 써버린 돈이 내 돈이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지금 보이는 이 현금이 내 게 아니라 이거 어느 구멍에 누구한테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미 써버린 돈이 내 돈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 솔로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욕실에 있는 큰 거울을 보면서 늘 내가 나한테 축복을 해요.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부자다. 너는 건강하다. 너는 물된 동산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런데 제가 저한테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다가 계속 거울 보면서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진 적은 없어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너는 보금보글 다 타고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혼자니?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한계가 있죠. 내일 하는 것도 좀 그렇구나. 그럼요. 자기 위안으로 계속 자기 체면을 걸지만 어느 날 뭐야 이게 이게 지금 뭐 하는지 쉬워지니까 막. 그러니까요. 그럼 건너쏘야 되겠다. 아니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혼자 산다고 그래서 동엽 씨한테 물어봅시다. 저처럼 혼자인 솔로가 외로움을 느낀 그 외로움보다. 부부인데도 결혼한 사람인데도 느낀 외로움이 더 클걸요? 저는 그냥 진짜로 제가 얘기하는데. 부인이 있다고 안 외로워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저는 외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결혼하고 자식이 있고 그런 상관없이. 사실 이제 부부간에 있어서 외로움을 느낀 거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외로움 플러스. 와이프한테 뭔가 죄로 존재해요. 이게 못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외로운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혼자 살 거야. 그럼. 그게 나중에 어쨌든 간에 빵 터져서 뭐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왜냐면 얘기를 하면 돼.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우리 김구라 씨 연예인 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중에 하나. 아래 아래 아래. 곁에서 많이 보듬을 주세요. 그게 있더라고요. 부부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얘기를 안 했을 때는 뭔가 얘기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여자들은 이 식스 댄스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흥미를 하다가도 딱 꽂히면 전. 그럼 저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질문에.